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지만 전에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의 비리가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와도 감옥에 집어넣었다든지 그런 것이 별로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하자게 되면 그래도 우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양식이 있는 것이죠. 권력을 잡더라도 타인들을 박해하거나 타인들을 아주 호나에 밀어넣거나 없는 죄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좌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 문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걸 보게 되면 여러 명이 생명을 끊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가혹 행위가 일상이 됐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들은 양심을 전혀 끊이기거나 그런 걸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거를 못 지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5년이 아니고 10년, 한 20년 정도 여러분들 권력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좌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나 중국 공상당이나 역사를 보게 되면 자기들 편만 인간인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짐승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생각하니까 박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편만 인간인 겁니다. 우리 편만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중국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이도 한국 내 자기들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보일 겁니다. 그게 그 양반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필사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현재 돌아가는 그런 모양선이나 인걸 보게 되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파 사람들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뭘 지켜내야 될지가 이게 이제 아마 4대 강보를 일부는 이제 해체를 했고 일부를 해체하리냐 맞으냐를 들고 존치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환경차관이 첫 언급을 했는데 존치 방향으로 재검토는 뭐 재검토입니까 당연히 존치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해체하기 위해서 문정권 하에서 얼마나 무리수를 뒀습니까 오늘 난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이 김은경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지금 감사원에서 아마 검찰이 고발된 아마 상태일 겁니다.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에 여러분들 찬성했던 사람들을 위원회에서 모두 빼라 이렇게 신민사회단체가 요청을 했구먼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그 동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양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한 번 늦이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문정권 하에서 어느 기간에 비상근보 자리를 하나 맡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여러 번 찾아왔으면 그 양반을 그만두게 하라 그렇게 그 자리가 아무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큰 자리도 아니고 민간 자리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계시는 톱 되시는 분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현장에서 참 여러 가지 참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이 돼가지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경로로 뭐 그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그만두게 하라. 그러니까 참 내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까 저 양반들은 정말 양립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인민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반대편 숙정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상을 끌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권력을 잡으면 이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다지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이 선거를 제가 지키기 위해 가지고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선거 부정의 실상이라든지 조작의 실상을 공개하고 정부 당국자 여러분들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권력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한국이 앞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체가 있으니까 입을 다물고 요즘에 또 대학 교수들은 다 이렇게 교육부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되지 또 영급이 그냥 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당할 거 아닙니까 사회시민단체제 중에서는 대부분이 좌파계열들이 많으니까 뭐 어디서 제대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왜 우리 편만 인간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이런 지필했던 그런 책이 좌파적 세계에 왜 열광하는가 여기 보게 되면 좌파적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들은 본능과 이익에 따라서 자기 편과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철두천맥의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밥그릇을 떨어뜨리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거가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데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네요. 아무튼 공직선거가 정상화가 돼가지고 참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기 참 어려운 사람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